A.R.A.R.K 빨리빨리 어쩌다가 이제 개물이 되신 걸까 아 얘는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게 뭐냐면은 슬플릭을 너무 잘해야돼 그 마음에도 특별히 트리기좀 넣은다고 아 근데 검정색 립만 쓰는것보다도 약간 좀 흰색하니까 개성있어보여 트리기야 아니다 지인들의 픽시트리 거기서 나왔던 노래다 다 알고있어 어 야 방금 뭔가 개잘했는데 뒤에 이거 오늘은 안될것같은데 저 끝에 어 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었다 시작 시작